9월절 봉기 50주년을 맞아 아일랜드의 잔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는 기억의 정원이 세워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을 찾아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이들의 정신을 기린다. 정원의 형판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비전을 보았다. 우리는 희망의 등불을 켰고 그것은 꺼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조용한 한때를 보내며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한다.